에스라 1장 여왁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의 칭령을 공포하고 공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의 온 나라를 주셨고 그분을 위해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임무를 주셨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호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금은과 물품과 가축으로 도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꺼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라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을 움직이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주변 사람은 모두 그들에게 금은과 물품과 가축과 귀한 선물로 도와주었고 모든 예물도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더구나 고레스 왕은 누부가 넷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와 자기 신전에 들여놓았던 여호와의 성정기물을 꺼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제무관 미드르닷의 손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했으며 미드르닷은 그 수를 세어 유다의 총독 세스바살에게 주었습니다 그 목록은 금쟁반 30개, 은쟁반 1000개, 칼 29개, 금대접 30개, 그 다음은 은대접 410개, 다른 그릇들 1000개로 다 합해 금그릇 은그릇이 5400개나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세스바살이 이것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에스라 2장 다음은 바벨론 왕 누부가 넷살에 의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나 올라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각 고향에 있는 자기 성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수룩바벨, 예수아, 느에미아,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르훔, 바하나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의 수는 바로스 자손이 2172명,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 아라 자손이 775명, 예수아와 유압계보의 바함 모압 자손이 2812명, 엘람 자손이 1254명, 사투 자손이 945명, 삿개 자손이 760명, 바니 자손이 642명, 부베 자손이 623명, 아스갓 자손이 1222명, 아스갓 자손이 666명, 비그웨 자손이 2056명, 아딘 자손이 454명, 히스기아 족보의 아델 자손이 98명, 베세 자손이 323명, 요라 자손이 112명, 하숨 자손이 223명, 깃발 자손이 95명이었습니다 베들레엠 사람이 123명, 누도바 사람이 56명, 아나도 사람이 128명, 아스마 자손이 42명, 기라다린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 라마와 개바 자손이 621명, 믹마스 사람이 122명, 베델과 아이사람이 223명, 너보 자손이 52명, 막비스 자손이 156명,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 하림 자손이 320명,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 여리고 자손이 345명,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는 예수아의 계보 여다야 자손이 973명, 인멜 자손이 1052명, 바스울 자손이 1247명,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습니다 레윗 사람으로는 호다위아 가문의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 노래하는 사람으로는 아삽 자손이 128명, 성전 문지기로는 살룸, 아델, 달문, 악굽, 하디다,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습니다 느디딤 사람으로는 시아 자손, 하수바 자손, 다빠옷 자손, 게로스 자손, 시아하 자손, 바돈 자손, 르바나 자손, 하가바 자손, 악굽 자손, 하갑 자손, 사물레 자손, 하난 자손, 기떼 자손, 가할 자손, 르아야 자손, 르신 자손, 느고다 자손, 갓삼 자손, 우사 자손, 바세아 자손, 베세 자손, 아스나 자손, 무우님 자손, 느부심 자손, 박복 자손, 하그바 자손, 할훌 자손, 바술루 자손, 무희다 자손, 하르사 자손, 바르고스 자손, 시스라 자손, 대마 자손, 르시아 자손, 하디바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섬기던 신하들의 자손으로는 소대 자손, 하소베레 자손, 부르다 자손, 야알라 자손, 다르곤 자손, 기떼 자손, 스바디아 자손, 하딜 자손, 보겔의 타스바인 자손, 아미 자손이 있었습니다 위에 기록한 모든 느디님 사람의 자손과 솔로몬의 종의 자손이 392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델멜라, 데라르사, 구룹, 앗단, 인멜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이들은 자기 조상이 누구인지, 누구의 자손인지, 정말 이스라엘 사람인지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인데 모두 652명이었습니다 제사장 가운데 하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습니다 바르실레는 길라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한 사람으로 장인족보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족보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어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돼 제사장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총독은 그들에게 명령해 우린과 둠림을 가지고 섬길 제사장이 있기 전에는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회중이 다 합쳐 42,360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남녀종이 7,337명이었고 남녀 노래하는 사람도 200명이 있었습니다 또 말 736마리, 노세 245마리, 낙타 435마리, 낙위 6,720마리가 있었습니다 몇몇 족장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에 도착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기 위해 기꺼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해 각자 자기 능력에 따라 그 보물창고에 금 6만 천 다리과 은 5천만 해와 제사장이 입을 옷 100벌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과 래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성들에 정착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고향의 성에 정착했습니다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각 고향에 정착한 지 일곱째 달이 지난 후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때 요사닥의 아들 예수하와 동료 제사장들과 스아이디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그 동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재단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민족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예터의 기초 위에 재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법령에 정해져 있는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월삭과 거룩하게 구별돼 정해진 여호와의 모든 절기를 위해 여호와께 기꺼이 드리는 예물로 가져온 것을 끊임없이 올려드렸습니다 아직 여호와의 성정 기초가 놓이기 전이었지만 그들은 일곱째 달 1일부터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석공과 목수에게 돈을 시동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허가를 받은 대로 레바논에서 욕박까지 해안에 따라 백향목을 운반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도착한 지 2년 둘째 달이 되었을 때 스아이디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하와 그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비사랑과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모든 사람이 성전에 짓는 일에 착수했고 20세 이상의 레비사랑을 세워 여호와의 집 짓는 일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예수하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 호다위하의 자손 감미엘과 그 아들들 헤나다세 아들과 형제 등 이 레비사랑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집 짓는 사람들을 감독했습니다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성전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고 아삽자손인 레비사랑은 신벌즈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명령한 대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지긋한 여러 제사장과 레비사랑과 족장들 곧 전에 있던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성전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뻐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기뻐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를 구별할 수 없었고 그 소리는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에스라 4장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룻바벨과 가문의 우두머리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돕겠소 당신들처럼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이오 우리도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아시리아 왕 에살 핫돈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으니 말이오 그러나 수룻바벨과 예수하와 나머지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소 우리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오직 우리끼리 여호와를 위해 그 집을 지을 것이오 그러자 그 땅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겁을 주어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참모들을 고용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절 내내 심지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까지 그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초기에 그 땅 사람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 대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또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 미드르닷,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상소문은 아랍말로 쓰였다가 그 후 번역됐습니다 사령관 르훈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주민을 고소하는 편지를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사령관 르훈과 서기관 심세와 다른 동료들 곧 재판장, 총독, 관리, 비서관들과 그 밖의 다른 나라 사람들 디나와 아바삭과 다블레와 아바세와 아렉사람 바벨론사람, 수상과 대해와 엘람사람과 귀족 오스나빨이 추방시켜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테스강 건너지역에 정착시킨 사람들이 편지를 올립니다 다음은 그들이 보낸 상소문의 사본입니다 유프라테스강 건너지역에 있는 왕의 종들이 아닥사스다 왕께 편지를 올립니다 왕께 알려드립니다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악한 반역의 성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세우고 기초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아셔야 할 일은 만약 예루살렘에 성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면 그들이 더 이상 조공이나 관세나 조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실 예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왕궁의 녹을 먹는 입장에서 우리는 왕께서 수치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함으로 이 정가를 보내 왕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조상의 기록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왕께서 기록을 살펴보시면 이 성은 반역의 성이오 왕들과 여러 지방에 피해를 입혔으며 옛날부터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성이 멸망당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성이 재건되고 그 성벽이 세워지면 유프라테스강 건너 지방에는 왕의 소유가 없게 될 것임을 우리가 왕께 알려드립니다 왕은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령관 르훈과 비서관 심세와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강 건너에 사는 그 동료들에게 칙서를 내린다 평안하냐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내 앞에서 번역돼 분명히 낭독됐다 내가 편지의 내용을 듣고 명령을 내려 조사를 해보니 이 성은 과거의 여러 왕들을 대적해 일어난 기록이 있고 반역과 반란이 그 성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음이 밝혀졌다 예루살렘에 강력한 왕들이 있어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전 지역을 다스려 왔으며 그들이 조공과 조세와 관세를 걷어들였다 그러므로 이제 칙령을 내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라 그 후에 내가 다시 칙령을 내릴 것이다 이 문제를 느슨하게 다루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굳이 해악을 키워 왕실의 손실을 끼치겠느냐 아닥사스다 왕의 칙서 사본을 읽은 루흥과 비서관 심세와 그 동료들은 당장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에게 달려가 강제로 그들을 내쫓고 성전 짓는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은 중단됐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 인형까지 중단된 채로 있었습니다 에스라 5장 예언자 학계와 이또의 자손인 예언자 스가리아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스아이디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도왔습니다 그때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복구하라고 명령했소 그들은 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지켜주셨기에 그들은 건축자들을 더 이상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답신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지방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과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상소문의 사본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보낸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리오 왕께 문안드립니다 왕께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유다 지방에 가보니 사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큰 돌을 쌓고 그 성벽에 대들보를 놓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들의 손으로 훌륭하게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 누가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복구하라고 명령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년 전에 세웠던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께서 지어 왕공한 것인데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갈대할 사람인 바벨론 왕 누브가 넷살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누브가 넷살왕은 성전을 허물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고레스 1년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 왕은 심지어 누브가 넷살왕이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다 바벨론 신당에 들여놓았던 하나님의 집의 금은 집기들까지 바벨론 신당에서 다 내주셨습니다 그 후 고레스 왕은 자기가 총독으로 임명한 세스바사리라는 사람에게 그것들을 내주며 이 집기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보관하고 예터에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스바사리 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 기초를 놓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계속해왔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기쁘게 여기시면 바벨론의 왕실문서 보관소에서 고레스 왕이 과연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그 다음 왕께서 이 문제에 대해 원하시는 바를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에스라 6장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문서 보관소에 보관된 서류를 조사했습니다 그때 메대지방의 악메다 궁에서 두루마리 책이 나왔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 1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칭령을 내렸습니다 성전 곧 희생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곳을 재건하도록 하라 그 기초를 놓되 높이 60규빗 너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을 세 층으로 올리고 그 위에 목재를 한 층 놓으라 거기에 드는 비용은 왕실에서 충당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집에 금은 집기들 곧 너부가 넷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에 가져온 것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원래 있던 곳으로 갖다 놓되 각자 제자리에 두도록 하라 다리오 왕은 회답을 보내기를 이제 그러므로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수네와 그 지방에 있는 동료 관리들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가만히 두라 유다 총독과 유다 장노들이 원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놓아두라 또한 내가 칭령을 내리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유다 장노들을 위해 할 일이 있다 곧 이 사람들에게 드는 경비는 왕실의 것으로 충당하되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지방의 세금에서 다 내도록 해 성전 짓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송화지와 수송화지와 순냥과 어린양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등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요청하는 대로 날마다 빠짐없이 주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드리고 왕과 왕자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 또 내가 칭령을 내리노니 누구든 이 칭령을 변경하면 그 집에서 들뽀를 빼내 그곳으로 그를 꿰어 매달 것이요 그 집은 이 때문에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어떤 왕이나 백성이라도 손을 들어 이 칭령을 바꾸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나 다리오가 칭령을 내리니 즉각 수행하도록 하라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은 다리오 왕이 보낸 칭령에 따라 이를 즉시 수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장노들은 예언자 학계와 이또의 자손 스가리아의 예언에 힘입어 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칭령에 따라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것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머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 등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 봉헌식을 위해 황소 100마리, 순냥 200마리, 어린양 400마리를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이스라엘의 집하수에 따라 순냥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을 각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계열대로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켰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함께 몸을 정결하게 했고 다 정결하게 된 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형제 제사장을 위해 또 자신들을 위해 6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스스로 이방 민족의 부정한 관습을 벌이고 자기를 구별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 위해 6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또 7일 동안 기쁜 마음으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셨고 또 그들에 대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가 오히려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 그들을 도와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7장 이 일이 있은 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통치기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자 아사리아의 손자 힐기아의 증손, 살룸의 현손, 사독의 5대손, 아히두베 6대손, 아마리아의 7대손, 아사리아의 8대손, 무라요세 9대손, 스라히아의 10대손, 우시엘의 11대손, 북기의 12대손, 아비수아의 13대손, 비누하스의 14대손, 엘르하살의 15대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이었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은 에스라가 요청한 것이라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일부와 제사장과 레위사랑과 노래하는사랑과 문지기와 느디님사랑 가운데 일부도 아닥사스다왕 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왕 7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에스라는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섯째 달 1일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윤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의 개명의 말씀과 윤례의 정통한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왕이 보낸 칙서의 사본입니다 모든 왕의 왕인 아닥사스다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칙서를 내리노라 평안하시오 이제 내가 칙령을 내리겠소 내 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사랑 가운데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 가둬줬소 당신은 왕과 일곱명의 참모에 의해 당신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정을 알아보려고 보낸받은 것이므로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왕과 참모들이 예물로 드릴 은과 금을 가져가고 바벨론 지방에서 얻을 모든 금, 은과 백성들과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꺼이 서원한 재물도 가져가시오 이 돈으로 즉각 황소와 순냥과 어린양을 사서 곡식제사와 전제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성전재단에 바치시오 남은 금은에 대해서는 당신과 당신의 형제 유다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좋다고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시오 당신의 하나님 성전에 바치라고 당신에게 맡긴 모든 기물들을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께 갖다 바치시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성전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것 곧 당신이 쓸 것이 있으면 왕실 국고에서 갖다 쓰시오 이제 나 아닥사스다 왕은 강 건너편의 재무관들에게 명령하니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신속하게 내주되 은 백달란트, 밀 백고르, 포도주 백밭, 올리브기름 백밭의 범위 내에서 주고 소금은 제한 없이 주도록 하라 무슨 일이든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면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 왕과 내 왕자들의 영토에 있게 할 수야 없지 않느냐 너희가 알아둘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문직이나 느디님 사람이나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너희가 조세나 조공이나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에스라는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정관과 재판관을 세워 강 건너편에 사는 모든 백성 당신의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까지 모두 재판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당신들이 알아서 가르치도록 하시오 누구든 당신의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법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형이든 추방이든 재산 몰수든 투옥이든 즉각 처벌을 받게 하시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아름답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고 왕과 그 고문관들과 왕의 모든 고관들 앞에서 선한 은총을 내게 베푸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내 위에 있었으므로 내가 용기를 얻고 이스라엘 출신의 지도자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했습니다 에스라 8장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각 가문의 족장들과 그 족보입니다 비나스 자손 가운데는 게루송, 이담할 자손 가운데는 다니엘, 다윗 자손 가운데는 하투스,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가운데는 스가랴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150명입니다 바하모합 자손 가운데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네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200명입니다 스가냐 자손 가운데는 야하시엘의 아들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300명입니다 아딘 자손 가운데는 요나단의 아들 에벡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50명입니다 엘람 자손 가운데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70명입니다 스바디아 자손 가운데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80명입니다 유압 자손 가운데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218명입니다 슬로미 자손 가운데는 요시비아의 아들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160명입니다 베베 자손 가운데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28명입니다 아스카 자손 가운데는 학가단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110명입니다. 아도니감 자손 가운데는 아우들, 곧 엘리벨렛, 여우엘, 스마야와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60명입니다. 비그웨 자손 가운데는 우대, 사붓,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70명입니다. 나는 아하와로 흐르는 강에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진을 쳤습니다. 나는 백성과 제사장을 둘러보았는데 레위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리아, 무슬란과 통찰력이 뛰어난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의 지도자인 이또에게 보내며 이또와 그 형제인 가시비아 지방의 느디님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섬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손자이자 레위의 아들인 말리의 자손 가운데 통찰력 있는 사람 세레비아와 그 아들과 형제의 18명을 우리에게 데려왔습니다.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 여사야와 그 형제와 조카 20명, 또 느디님 사람들, 곧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을 도우라고 세운 느디님 사람 가운데 220명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 모두 이름이 등록됐습니다. 그때 나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춰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재산을 위해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왕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능력과 진노가 그를 대적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왕에게 차마 우리를 여행길에서 적으로부터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제사장 가운데 지도자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그의 천모들과 귀족들과 거기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린 예물인 금, 은, 집기를 달아주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며 천 달익 나가는 금 접시 20개, 반질반질 윤희하고 금처럼 귀한 좋은 청동그릇 두 개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집기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꺼이 드리는 예물이니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 골방에서 여러 제사장과 레위사랑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그 무게를 달 때까지 그것들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져가 무게를 달게 될 금은과 집기들을 받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고 여호와께서 가는 길 내내 우리를 적들과 매복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거기에서 3일을 지냈습니다. 넷째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금과 은과 집기들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맡겼습니다. 비나스의 아들 엘라하살이 그와 함께 있었고 레위사람인 예수아의 아들 요사밭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수와 무게로 계산했고 전체의 무게를 그 자리에서 기록해두었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 황소 12마리, 순냥 96마리, 어린양 77마리를 드리고 또 속죄 제물로는 순념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입니다. 그들은 또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에스라 9장 이런 일을 마치고 나자 관리들이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관습들, 곧 가나한 사람들, 해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합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관습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사람들의 딸을 데려와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씨를 이방 민족과 섞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뜯고는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이 내게 모였습니다.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제사 때가 되자 나는 무거운 마음을 털고 일어나 내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죽게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 부끄럽고 망신스럽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머리보다 높고 우리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죄악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이 땅의 왕의 손에 넘겨져 칼에 맞고 포로로 잡혀가고 약탈당하고 수모를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시 동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그분의 성소에 굳건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고 속박에서 조금씩이나마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메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박당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 앞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회복을 허락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것을 복구하게 하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성벽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께서 주의종 예언자에게 계명을 주시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이 땅은 이 땅 민족의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땅이다.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러운 것이 들끓는 곳이니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해 데려오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강해져서 그 땅의 좋은 것을 먹고 너희 자식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남기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의 악행과 우리의 큰 죄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서는 우리 죄가 받아야 할 벌보다 가벼운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의 계명을 어기고 그런 가증스러운 짓을 하는 민족들과 섞여 혈연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노여워해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친 사람 없이 모조리 멸망시키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오늘같이 살아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주 앞에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라도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에스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 엎드려져 울며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남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에게 모여들어 통곡했습니다. 그때 엘람자손 가운데 하나인 여히엘의 아들 스가니아가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민족의 이방여자와 결혼해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내 주와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 모든 이방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내쫓아 버립시다.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일어나십시오. 이 문제는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힘이 돼줄 테니 용기를 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에스라가 일어나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사랑과 모든 이스라엘이 이 말에 따르기로 맹세하게 하니 그들이 맹세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집 앞에서 물러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죄에 애통하며 빵도 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칭령이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걸쳐 공포됐습니다. 누구든지 3일 안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관리들과 장노들의 결정에 따라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의 모임에서 내쫓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날은 아홉째 달 20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앞 광장에 앉아 그 문제 때문에 또한 쏟아지는 빛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죄를 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이방 민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의 이방 아내와도 관계를 끊으십시오. 그러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백성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므로 우리는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일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온 회중을 대표해 우리 관리들을 세우고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 가운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모두 각 마을의 장로와 재판장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오도록 해 이 문제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일에 반대한 사람은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였고 이들에게 동조한 사람은 무슬란과 레위사람 삿부대뿐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많은 사람들은 에스라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각 가문에 따라 이름별로 몇몇 우두머리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열째달 1일에 자리에 앉아 사례들을 조사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모든 사람을 조사한 그 일은 다음의 첫째 달 1일에 끝났습니다. 다음은 제사장 자손 가운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요사 닭의 아들 예수하와 그 형제들의 자손 가운데 마아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손을 들어서 아내를 내보내기로 서약하고 각각 자기 죄를 위해 양떼 가운데 순냥 한 마리를 소권제로 들였습니다. 인멜 자손 가운데 하나니와 스바디아, 하림 자손 가운데 마아세야, 엘리야, 스마야, 여히엘, 우시야, 바스울 자손 가운데 엘리오에네, 마아세야, 이스마일, 느다넬, 요사밭, 엘라사가 있었습니다. 레비사랑 가운데 요사밭, 시무이, 글리다라고도 하는 글라야, 부다히야, 유다, 엘리에셀이 있었고 노래하는 사람 가운데 엘리야십, 문지기 가운데는 살룸, 델렘, 우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로스 자손 가운데 라미야, 이시야, 말기야, 미아민, 엘라하살, 말기야, 부나야, 엘람 자손 가운데 마다냐, 스가리아, 여히엘, 앞뒤, 여레못, 엘리야, 사투 자손 가운데 엘리오에네, 엘리야십, 마다냐, 여레못, 사밭, 아시사, 베베 자손 가운데 여호하난, 하나냐, 삽배, 아들레, 바니 자손 가운데 무슬람, 말룩, 아다야, 야숲, 스할, 여레못, 바함 모합 자손 가운데 안나, 글랄, 부나야, 마아세야, 마다냐, 부살렐, 빈누이, 문하세, 하림 자손 가운데 엘리에셀, 이시야, 말기야, 스마야, 시무원, 베냐민, 말룩, 스마리야, 하순 자손 가운데 마뜨네, 마따따, 사밭, 엘리벨렛, 여레메, 문하세, 시무이, 바니 자손 가운데 마하데, 아무람, 우엘, 부나야, 베드야, 글루히, 와냐, 무레못, 에리야십, 마따냐, 마뜨네, 야수, 바니, 빈누이, 시무이, 셀렘야, 나단, 아다야, 망나드베, 사세, 사레, 아사렐, 셀렘야, 스마리야, 살룸, 아마리아, 요셉, 누보자 손 가운데 여이엘, 마디디아, 사밭, 스비네, 이또, 요엘, 부나야가 있었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방 아내와의 사이에 자식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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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